자 네 녹화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 2부 인도네시아의 역사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후 500년 사이예요 이제 자바해안 지역에서 그런 그 토기를 사령하고 거석기념물에 남겼던 부니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그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기원후 500년까지 그 토기를 썼다 굉장히 그 역사시대가 늦었어요 기원후 4세기가 되어야지 역사시대가 들어와요 중국이 기원후 4세기면요 5호 16국시대에요 중국 5호 16국시대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원후 4세기는요 그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 그 백제는 한 그 책개왕 그리고 신라의 한 그 미추이사금 한 뭐 그쯤 하여간 그때쯤 됐어요 인도네시아 세계 랭킹 인구랭킹 지금 현재는 4위에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자바섬에서 타로마나가라 왕국이 서기 358년에 세워져요 서기 669년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뭐냐 살라카나가라 왕국이 서기 130년에서 362년까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이 시대의 기록이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좀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 타로마나가라 왕국의 후신인 순다왕국이 669년에 왕조가 교체가 돼요 그래서 1579년까지 이 순다왕국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중세시대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세기에요 이제 순다왕국의 그 사방에서 지방의 신흥세력들이 그 순다왕국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막 다구를 한거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말라카를 점령했던 그 포르투갈하고 무역군사협정을 맺어요 1522년에 순다포르투갈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하지만 포르투갈은 이때 협정의 일부로 순다의 무역항인 순다클라파에다가 요새를 지어주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참고로 순다클라파라는 도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요 그리고 순다클라파 항구는요 드막술탄국의 술탄 트렝가나의 원정으로 점령을 당해버려요 이슬람 세력한테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 그 점령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순다왕국은 내륙에서 더 버티려고 했다가 1579년에 멸망하게 돼요 1579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바섬에선 그랬고요 그 이제 현재 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쪽에서는요 인도하고의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기원우 7세기에 스리비자야 왕국이 그 건국됐는데 이때 이 스리비자야 왕국의 거점은 팔렌방이에요 팔렌방이고 그리고 그 중개무역으로 얼마나 번창을 했냐면요 아랍, 인도, 동남아, 그리고 중국 당나라, 신라까지 신라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요 스리비자야 왕국은 신라하고도 교류를 했고요 중국 남성하고도 교류를 해요 근데 13세기에 앙코르를 도우부로 한 캄보디아의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렇고요 그 1200년대 후반 몽골제국의 그 세조 원나라 세조가 이제 한창 기세를 울리면서 아시아를 휩쓸고 있을 때 그 뭐냐 쿠빌라이가 이 마자파히 제국을 그 피 보호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으려고 군대를 보냈었는데 관리를 보냈었는데 이 마자파히 제국에서는 그 뭐냐 맹기라는 몽골의 그 사신을요 달군 쇠로 얼굴을 지지고 귀를 자르고 쫓아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체벌 중에 도둑죄를 한 범죄자는 귀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쿠빌라이카는 군사 3만명에 함선 1천척이 넘는 대규모 원정을 준비해서 그 대규모 군대를 보내요 음 그래서 그 뭐냐 몽골이 이때 쳐들어오니까 이 마자파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싱하사리 왕조를 무너뜨리고자 이 몽골에 협력을 해요 그래서 몽골의 도움을 받아서 마자파히 제국을 그 1299년에 건국을 하게 되죠 그렇구요 그 이때 마자파히 제국은요 그 뭐냐 이슬람 국가한테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수마트라 말레이반도 자바섬 이런데서는요 강력한 통일국가가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그 이슬람 세력안에 의해서 분열되었고 그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의 그 침략을 받게 되죠 음 그래서 이슬람은 이때부터 불교하고 힌두교를 누르고 이슬람에서 가장 신장한 많은 그 이슬람 중에서 신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된거에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아체 팔림방 치르본 드막 단튼 고아 만자르 드르나테 겔겔 마타람 등 각종 군소 술탄국이 생겨요 그러다가요 이제 17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이 인도네시아 군도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19년에 자카르타를 점령을 하고 네덜란드 령 바타비아로 개칭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령 동인도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구요 그래서 네덜란드 령 동인도 시대 때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추전을 하죠 그리고 원래는 포르투갈 세력도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 영역을 적극적으로 집어먹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음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이 일본이 이제 나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때요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한때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통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요 1945년 8월 일본에 원자폭탄 두방이 떨어지고 일본은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발표를 하고 9월에 항복문서에 조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저항군 지도자였던 이 수카르노 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에 네덜란드가 반발을 하고 그 침략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이때 영국은요 원래는 구식민열강으로서 네덜란드형 동인도의 그 재점령을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영국은요 이제 식민지에서의 민주주의하고 식민지인들의 그 권리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존중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원래는 네덜란드를 도와서 그 진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저항을 받게 돼요 저항을 받게 되고 이제 네덜란드가 자바하고 수마트라에서 무려 1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나서게 돼요 대대적으로 반격을 하고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무려 15만 명의 사상자를 그 뭐냐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전쟁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국제적 주목이 어그로가 너무 크게 끌린 거예요 그 국제적 어그로가 너무 크게 끌리는 바람에 네덜란드는 이제 독립하러 완전히 소탕을 하지 못하고 그 1948년 일단 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일부 지역은 네덜란드 영역에 남고요 일부 지역은 독립화 영역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주요 대도시들을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넘기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휴전선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지역에서도 독립화가 계속 그 물밑에서 공작을 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1948년 12월 19일 네덜란드 쪽에서 휴전을 깨뜨려요 그리고 독립화 지역으로 다시 재공세를 시작을 하구요 음 근데 음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서 이제 서방 언론의 언론이 네덜란드에 압박을 이제 시작을 하구요 그 1948년 1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군사행동을 계속하면 네덜란드에 주어질 물자지원을 연기하겠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네덜란드에 적대행위 중지 요구하고 그 1949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다시 세워라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1948년 에서 1949년 그 겨울에 걸쳐서 자바섬하고 스마트라섬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그 1949년 8월부터 10월까지 헤이그 원탁회의가 열렸구요 헤이그에서 원탁회의가 열렸고 그 뭐냐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수립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수립이 됐는데 그래서 1949년에 인도네시아 합중국이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 그 뭐냐 구독립파 지배지역을 그 비롯해서 자바섬 그리고 스마트라이 대부분 지역 이 정도만 독립파 정부에 그 충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냐 인도네시아 합중국은요 그 원래 자치지역대를 연방으로서 성립을 했고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좀 컸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구요 그러다가 이제 1950년 1월 파순단 자치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합류하기 시작해서 1950년 8월 15일까지 모든 연방 구성체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연방 대신 단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형 뉴기니의 역사는 한동안은 인도네시아하고는 좀 별개였어요 근데 이제 음 네덜란드가 그러다가 서울류기니 지역에서도 토창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독립을 지원하게 돼요 근데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서울류기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비를 증강해서 네덜란드의 유엔에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단결을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보다는 북한하고 먼저 수교를 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현재는 파포아주 그래서 서파포아가 분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는요 그 독립군 지도자였던 수카르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정치철학이 좀 혼란스럽고 또 경제 개발이 잘 안되고 거니까 국내에서 불만이 퍼지기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인도네시아는 독재정치로 들어가게 됐어요 음 근데 그 뭐냐 통치 말기에는 그 수카르노가 점점 이 좌파 성향의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불안하게 했고요 1965년에 인도네시아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아르토라는 사람이 수카르노를 그 축출해요 그리고 이제 군정을 거쳐서 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인도네시아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독재를 하게 되죠 1인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1998년인가 그때 다시 그 대선을 치렀는데 또 재선이 된 거예요 근데 동남아 공산화를 두려워한 서구 국가들을 무기나에 그 수아르토가 100만 명이 넘는 정적들을 학살을 해요 음 근데 이제 장기적인 그 독재 부패 족별주의는 이 심각한 문제가 좀 생겼고요 결국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면서 1997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마비가 돼요 계속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저항이 일어나서 1998년에 수아르토 전 대통령은 퇴진하게 돼요 음 그렇고요 그래서 2001년에는 메가웨티 수카르노프트리가 대통령이 되고 2011년에는 수실로 반방 유도윤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999년부터 자유선거가 실시됐고 그 한때는 수카르노의 딸이 그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가 한때 그 대통령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당이 계속 그 독재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렇고요 2014년 7월 22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인도네시아의 이번에 이번에 직선제를 통한 정권교체는 역대 최초였다고 음 그렇다고 해요 음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그런 최초의 선거가 2014년 7월 22일 그 7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녹화영상을 잠깐 멈추고 잠깐 저 저기 에어컨 기계 좀 켜고 그리고 다음 3부 루아커피의 진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화장실도 좀 갔다 올게요